안녕하세요. 매력을 발견하는 곳 퍼스널 이미지 메이커스입니다. 미모, 인성, 연기력, 모든 면에서 인정받는 배우 김소연님. 도회적이고 세련된 비주얼로 그동안 주로 강한 이미지의 배역이 많았는데요. 러블리한 실제 성격과는 반대인 악역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김소연님의 특별한 매력, 함께 해주세요.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연기를 보여주셨죠? 사실 2000년 2부의 모든 것 이후로 20년 만에 다시 맡은 악역인데 데뷔 이후 26년간 수십 편의 드라마에서 출중한 연기를 보였는데도 김소연님은 유난히 악역을 맡았을 때 특유의 매력이 돋보이죠. 사람들은 이목구비의 크기와 형태의 조화로 타고난 분위기가 생기는데요. 김소연님은 도회적이고 세련된 냉미녀 느낌이 또렷한 전형적인 겨울 타입입니다. 먼저 45도 광대와 턱선이 느껴지는 얼굴형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경우 이목구비가 약하면 광대나 턱의 시선이 이끌려서 인상이 강해 보이는데 김소연님은 옥독한 콧날을 비롯해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서 광대나 턱선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느껴지는 서구적인 외모입니다. 이목구비의 느낌을 송혜균님과 비교해보면 부드럽고 곡선적인 이목구비의 송혜균님과 달리 김소연님은 또렷하고 직선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주얼만으로도 캐릭터의 설득력을 가져야 하는 배우들은 악역에서 진하고 강한 선이나 컬러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소연님 같은 겨울 타입의 외모는 이렇게 강하고 직선적인 터치에서 오히려 매력이 커지기 때문에 착하거나 부드러운 역할일 때보다는 강하거나 판물파탈 같은 역할에서 타고난 매력이 훨씬 돋보입니다. 눈썹만 하더라도 비슷한 아치형 같지만 역할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이전에는 아치가 낮고 진한 컬러로 또렷한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펜트하우스에서는 아치를 좀 더 높이면서도 컬러는 옅어져서 관냉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눈빛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었죠. 펜트하우스의 천서진 눈썹을 살짝 일자로 만들어보면 세련된 느낌은 생기지만 역시 특유의 엣지는 좀 약해지는데요. 이렇게 역할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눈썹을 일부러 한쪽만 움직이는 연습을 하거나 얼굴 근육을 비대칭으로 쓰는 등의 미묘한 디테일은 감정의 폭을 크게 표현해야 하는 악역에서 더욱 빛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연님의 반전 매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차갑고 세련된 외모로 시선을 집중시키지만 그야말로 상냥하고 배려심 넘치기로 유명한 성격 덕분에 냉탕에 있다가 온탕에 들어가면 더욱 뜨겁게 느껴지는 것처럼 저렇게 순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하지? 라는 잔상이 더 크게 남죠. 배우 김수연님의 따뜻하고 천진난만한 성격은 악역임에도 대중들에게 커다란 사랑을 받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죠? 당신은 가장 멋진 작품이에요. 매력이 궁금해지는 대상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또 좋은 영상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안녕!